석촌 선배님과 경수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. 다음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무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우선 10주년 귀한 자리 이렇게 허락해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기회를 주신다면 홍경수님을 모시고 네 명이 함께 출동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석촌 역시 경수 형님들과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또 불러주신다면 저야말로 저도 마찬가지로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. 아이디어 이만큼 가지고 나타나겠습니다. 불러주십시오. 제발. 그럼 마지막으로 뮤지컬 이야기쇼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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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